금융당국이 지난주 전세대출 조이기는 일단 유보했지만 서민에게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정부 압박 탓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5%에 육박할 만큼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까지 겹칠 경우 서민의 빚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는 최고 4.67%로 치솟아 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8월 말보다 0.4%포인트가량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이자 부담이 2배 커졌습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가 지난달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데다 정부 압박으로 은행권이 가상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낮춰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인 겁니다 당장 대출이 급한 실수요자나 기존 대출자들은 예상치 못한 이자 부담 증가에 타격이 큽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사실상 예고된 상황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1인당 내야 할 대출이자는 연간 15만 원 늘어난다는 게 한국은행의 추정입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 TV조선 김연아 TV조선 김연아